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짧게 차이팟 리뷰를 할게요 이전의 차이팟들은 보기만 해도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디자인이나 품질이 심하게 떨어져서 에어팟과는 비교 대상도 되지 못했는데요 요즘 차이팟은 에어팟과 1대1 사이즈 그리고 99% 유사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면서 차이팟을 구매해도 되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데요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팟 절대 사지 마세요 최근 출시된 차이팟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에어팟과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뚜껑을 열고 흔들면 에어팟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제는 떨어지지도 않고요 더 웃긴 건 아이폰이 에어팟으로 인식한다는 건데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주 솔깃하죠 디자인도 똑같고 아이폰도 에어팟으로 인식을 하니까 차이팟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아주 가까이에서 보지 않으면 누구도 차이팟이라는 사실을 모르겠죠 우선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 정도로 똑같이 따라 하는 건 정말 양아치죠 다른 사람의 노력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렇게 쉽게 훔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운드가 아주 엉망인데요 80년도에 이 정도의 사운드를 구현했다면 썩 괜찮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귀가 예민한 구매자들이 많은 2019년도죠 저음은 하나같이 다 뭉개지고 고음은 하나같이 다 깨집니다 입체감 있는 사운드는 1도 기대할 수 없어요 진짜 귀가 아파서 들을 수 없는 수준인데요 차이팟을 한 달만 사용해도 귀가 나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혹시라도 구매해 볼까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나를 위해서 과감히 포기하세요 저는 2만원 후반대에 차이팟을 구매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린 QCY T5와 거의 유사한 가격입니다 가격은 비슷하지만 성능은 하늘과 땅 차이죠 돈을 쓰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QCY T5를 구매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지금도 디자인이 똑같은데 구매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난 막귀라서 사운드 구분도 못하고 귀가 망가져도 괜찮다 라는 분들은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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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